아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 점자가 내 손에 닿는 순간 그 손을 통해서 내 모든 감각의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가공하고 그런 과정보다 좀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나 할까요. 해술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각이 약한 대신에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서 한 권의 책이라도 그분들에게 읽히게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죠. 아름다운 함덕 바닷가 앞에서 오늘 어떤 초대 손님을 모셔볼지 참 기대가 되는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단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오신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좀 당황하신 얼굴인데요. 포니 작가십니까? 네. 좀 어린데 맞아요? 맞아요. 몰라요. 저는 완전 팬이에요. 그래요? 일단 포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있는 전희수입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마누리 14살이에요. 14살이면 그려봤자 몇 장 그렸겠어요. 그럼 경력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밑에 한번 깔아봐주세요. 우리 정희수 작가의 경력을 보여주세요. 깜짝 놀랐어. 이걸 다 한 거예요? 이걸 다 했어? 그러면 뭐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무슨 아트스쿨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를 다니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집에서 그리고 글을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는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전에 엄마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네임펜으로 엄마 손등이랑 발등에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딱 일어나서 그 그림을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제가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문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자신감을 얻어서 잘 그렸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저도 어렸을 때 자고 있는데 네임펜으로 손과 발에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그려워서 웃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저 악벌 손에 뭐하고 싶어 나가야 되는데! 네임펜치로 질렀잖아! 이 자리를 질렀어. 제 딸에게 사자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의 앞길을 막았구나. 첫 번째 책이 꼬마하고 타코라는 책이에요. A4용지로 접어서 만드는 책 있죠. 네 장짜리. 그런 게 있어요? 접어서. 나 옆에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장짜리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거 보고 너무 재밌다. 그거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책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예요? 여덟 살. 여덟 살 때 첫 책을 낸 거예요? 네. 이제는 작가님보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선생님. 그때 크라우드 펀딩으로 책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꼬마하고 타코라는 책은 처음에 아빠가 그 천 권을 일단 만들어 줬어요. 근데 천 권이 딱 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났죠. 그래서 그때 저희 집 베란다가 그냥 꽉 차서 그래서 그때 프리마켓에 가서 그 책을 팔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잘 팔렸나요? 잘 팔릴 때도 있었고 또 안 팔릴 때도 있었고 그럼 천 권에서 몇 권 남았어요? 그래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럼 팔 때 손님들이 사인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인해 주죠. 오! 거기 있는 거기에 악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악어 얼굴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내는 책이나 그림에 사인을 누가 해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사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사람은 그 어떤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위로를 먹는 게 가장 살아가는 에너지를 몇 배나 더 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도슨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쓴 글이나 또 제가 그린 그림을 같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서 좋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나고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걸어가는 늑대들은 제가 쓴 동화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또 이제부터 1년에 한 번씩 내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엄마랑 어떤 큰 카페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이자에 앉아서 마주보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봤더니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그렇죠. 그렇게 핸드폰을 보고 뭘 하나 봤더니 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왜 왔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책은 미래에는 점점 더 편한 것들이 나와서 이제 리모컨만 누르면 다 되는 그런 로봇이 생겨서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주도의 오름에 비유해서 한 번 써본 이야기예요. 상당히 철학적이다. 상당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만드는데 대통령님한테는 왜 편지를 보냈어요? 아 그게 걸어가는 늑대들의 동화책에 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게을러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고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았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담았는데 그때 마침 제주도가 너무 개발한다고 나무를 마구 베고 그런 걸 보고 좀 심각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좀 지켜달라고 편지를 썼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기 교육이 이제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 이제 아트 인스튜트 이런 데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분이 입시미술을 학원에서 배우신 분이어가지고 학원에서 저는 돈을 써야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림은 돈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돈을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디자이너,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거라고요.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좀. 지금 작가님은 학교를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니까 이탈리아에서 좀 꼼데 가르미성 이런 분들한테 저기 개인 교습을 받고 있지? 아니요. 그치? 아니요. 개인 교습 봤지? 아니요. 엄마가 몰래 사교육하고 있지? 아닌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집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라 알려주냐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온다고? 네. 근데 혼자 그림을 그려서 책도 만들고 완판 시키고 돈도 벌고 내 딸은 뭐하냐. 아 진짜 한 번도 그림 교육을 받아본 적 없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리는 방법 이런 책이라도 엄마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책을 볼 수도 있고. 아. 아. 이거 봐. 너 이거 봐 있어. 아니. 드로잉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엄마가 보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봐서. 봐서. 갑자기 드로잉이 안 됐어요. 거봐. 아. 아. 드로잉 책을 보니까 나의 드로잉이 좀 이상해지는구나. 그게 뭐냐면. 어. 그림을 그릴 때. 네. 그 책을 보면. 좀. 거의 누가 봐도. 좀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따라하게 되고. 또 그걸 따라하는 순간. 내 거를 잃어버려요. 뭔가를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을. 제 안에. 풍덩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을 때. 그게 진짜. 나만의 사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이에 그리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다. 피카소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든. 모든 어린이는 다 예술가다. 그렇지. 그걸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내는. 지에 많은 지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 아. 그릴 줄 아는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어른들이. 삼촌 같은 어른들이. 어떤 새를. 새를 보고 딱.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렇지. 그리고 꽃을 그렸어요. 근데 나만의 특이한 꽃을 그렸는데. 네. 삼촌이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못 그렸냐. 꽃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하고. 이렇게 긋고.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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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너무 누구나 알아보는. 누구나 아는 그런 꽃을 그려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맞다 하면. 그게 맞은 줄 알고 계속 그걸 연습할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집에 몰카 설치해놨어요? 내가 우리 딸한테 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러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면 안 되죠. 아. 냅돌아 그냥. 네. 그러면 딸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 아 그거 있잖아요. 네. 제가. 어디 철봉에 올라갈 때도. 네. 어 제가 뭔가 알 수.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치. 아빠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빠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혼자서 해봐라. 혼자서 올라갈 수 있어요 혼자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혼자 하는 법을 한번 익히고 또 혼자 한번 해봐야 그거를 그게 더 내 머릿속에 잘 남고 또 그거를 알 수 있고 혼자 해결한 새로운 걸 마주쳤을 때 혼자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안 가죠 지금 홈스쿨링 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일과가. 음 그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나서 저희가 열기를 하거든요. 열기. 열기가 하루를 연다고 해서 이제 계획도 짜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인데. 누구랑 누구랑 저희가 누구야. 이거 봐 뭐 외국에서 온 뭐 선생님들. 아니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이 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음 제 동생들이 3명이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 회사 가고 엄마랑 같이 열기를 해요. 주변 친구들은 학교를 다 다니는데. 아 나도 학교 좀 다니고 싶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적 없어요. 아 그거요. 이미 많이 다녔어요. 제가 3년 동안 대안학교를 다녔거든요. 아 대안학교를 다녔구나. 근데 다니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왜요. 학교에서는 다 시간별로 스케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꼭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기 싫은 수업이 있어도. 그걸 1시간 동안 계속 참으면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참으면서 앉아 있을 때. 그 수업 내용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안 들어오잖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기서 만났네 여기서 만났어. 그거를 버텨냈어 내가. 얼마나 이 아저씨의 삶이 힘들었겠어. 버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만두고 솜스쿨링 하고 있어요. 이게 자두주스예요. 제가 왜 자두주스를 준비했냐면. 이제 그만 일하고 자두대 해서 자두주스를 준비했나? 좀 주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철 과일이 맛이랑 영양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수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딱 이수 작가의 시기에. 이 나이와 이 환경과 상황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치. 제가 제철 때 과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슉 한번. 맛있을 거예요. 목말랐나 보다. 맛있다. 맛있다. 딱 음료수를 먹는 거 보면 딱 14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나보다 형 같아. 너무너무 배우는 게 많죠. 근데 보면 남동생도 머리를 되게 많이 기르고 있고. 본인도 머리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저는 기르고 싶어도 나질 않아요.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소아마이들이 머리카락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 잘랐고. 우태는 한 번. 동생은? 그리고 저기 유담이도 한 번 잘랐어요. 뭐 동생?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비추이고. 또. 앞으로도.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음. 가장 따뜻하고 밝은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어? 어찌 보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작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제주도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영화 감독님을 한 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당 감독 정지기라입니다. 꼭 보세요.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 고조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원래 공동도 서탈도 감독이 있는데. 네. 오늘 나만 왔다. 오셨어요. 나머지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아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 중에서 잘생긴 분이 오셨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집에서 삐져요. 집에서 삐져요. 자 우리 감독님 딱 배니까 일단. 네. 장애가 있으신데. 어떤 장애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우리가 전동 타니까 사실 중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경제사고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혜택도 하루를 묻고 영업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 전동 휠체어를 탈 정도면. 중증 아니신가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데 나는 처음 들 때 장애 등급할 때. 너무 멀쩡했어. 앞으로 체크하고 걷지 못했는데 너무 고생하니까 다 일었으니까. 걷는다. 이거 처음에 등급을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 처음에 등급이 또 바뀌고 어려워. 굳이 가니까 바뀌고 어려우니까 계속 봤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를 얻으신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이제 10년 10월 18일인가. 12살. 12살. 장애인으로. 12년 되셨구나. 12년. 어떻게 됐든 간에 약간 좀. 같은 장애인으로서 좀 높은 등급을 받아야지.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뭐 직원도 많을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 맞죠? 그런데 알지만 우리 정책이 일단 중증으로 돌아가요. 중증을 줘야 기업도 지원들 많이 더고. 그렇죠. 나 같은 날에는 사각지에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중증인데 등급은 경직이야. 그러니까 일자리도 가면 아니. 왜 당신이. 왜 당신이. 중증인데 경직하거나. 그러니까 취미 안 해. 이제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실게요. 네. 감독님 근데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그 등급을 판정 받을 때. 한 사람이 앉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거 다르고 또 생활하는 게 다른데. 그렇죠. 좀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원래 사회적 기량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의학적 기억. 뭐 에바이드나. 뭐. 잔업체나. 뭐 그런 길만 보니까. 사회에 기여하려나 봐. 의학적 보니까 이렇게 나온. 아. 제가 이제 경증이 어느 정도고. 중증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감독님을 뵀을 때는. 경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시 어떻게 심사 받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의식이 원래. 대부분 장에서는. 한 번 받는 장에서는 고치가 어려워. 의식처. 그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수석이 있어. 아이고, 어려워. 네. 근데. 행정. 행정 딱 하니까. 내가 뭐. 말이. 언어니까. 아니. 방태는 안 되고. 말이 그러니까. 언어를 받아보래. 의사는 언어 있었는데. 중단에서. 머리에. 에바를 이상하니까. 아. 걔까지 증거를 갖고 오래. 그니까. 아들아. 성원에. 권옥을 가. 권옥을 기관에서. 당신은. 말도 언어하니까. 소송은 안 된다고. 아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휠체어를 안 타고 다니는. 일반 저기 그 비장인들도 그렇게 소송하라면 못해. 그리고 답답하고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또 저쪽 가서 뭐 하라고 그러고. 제 얘기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또. 또. 장콜이 안 되니까. 친구. 같이 가자니까. 그때. 장콜이. 장콜이.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근데 보니까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과.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이. 너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장애인들이면 다 이용할 수 있어야죠. 왜. 중증마요. 그게 뭐야. 또. 근데 요즘에 밖에서. 병증도 타드라. 그런데 의사 진단서 받아라. 그런데 의사들이 쉽게 안 써줘요. 나도 일주일 내내 차이정하고 가고 소식 써. 나중에 그때 그렇게 받으니까. 장애 등급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5급 맞습니다. 장애인 음복ów 남기은 안되나요. homeless,iniz아 behavior. 오기 생각합니다. 왜 처음부터 오급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떨 roomm 오급은 안 되나요?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아니요. 우리 회사는 사급에서육급까지는 채용을 못하게 되었어요. streng requests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영화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 영화는 그냥 보기만 해도 관심 없어.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다니르 브레이크. 나다니르 브레이크. 이걸 보고 나도 영화 만들 수 있어. 복직을 빚바라니까. 그치 그치. 나 이거 공원에서 나도 그거 만든다 했는데 그때 영화 워크샵. 장애인 워크샵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강사가 누구냐. 서태수 감독. 거기서 만나서. 그런데 유일하게 내 얘기 들은 게 서태수 감독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도 내 얘기 다 들고 좋다는 가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모두 같이 했어. 그러니까 또 영화 같이 하니까 또 재미있고 그래서 비장애인, 장애인 똑같이. 그러니까 합의만이 같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만든 것도 재미있고. 그런데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의 세계가 난 몰랐는데 좋은 생각이 아니야. 우리 비장애인 똑같아. 여기에도 권력주도 있고. 착수한 사람도 있고.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거기서 정보. 정보 같아. 맞아. 정보. 그런데 단체에 보면 단체들이 정보가 많아. 이걸 권력으로 여야 해. 그것도 많아요.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그 나쁜 형이 있잖아요. 병호. 그 형을 보면서 아니 브로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브로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 나들이 이런 말로 하면서 다 재앙들은 부상하지 마.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네요. 단체들이 이 정보를. 자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공유하러 가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먹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단체에 잠을 주면 다 물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자 많자. 고 선생님. 웬만하면 다음부턴 근무 시간 지키게 해 주세요. 형님. 예. 내가 여기 취직을 몇 명이나 시켰는데 지금 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센터 최우수 고객이신데 죄송합니다. 요즘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4월 때부터 봐도 이런 거부터 문제가 막 타면. 이런 건. 그렇죠. 그런데 서류 이런 것들 많이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 장애인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장기가.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당연한 권리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너무 나라에서 안 들어주니까. 저럴만 또 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해서. 왜 본인들이 불편한 거를 일반 시민들까지 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고. 싸우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계속 이러고 싸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20년간 싸워서. 그렇죠. 그런데 서울 시골은 1시간 주가 늘었다가. 말이 안 돼요. 우리 20년간 싸우면서 겨우 겨우 얼굴인데. 자기 주 1시간 늘었다고. 그거 불만한 자체가 문제죠. 이동권이 뭐냐. 삶의 삶. 나도 만약에 나하지 않으면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집에서. 그렇죠. 나는 전동권을 딱 빌려면. 계속 들어왔어. 여기 가서.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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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알면서. 정부도 알고. 정부도 알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지. 움직여야 돼. 그렇죠. 움직여야 돼. 그런데 감독님. 휠체어가 있어도.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춰. 맞춰. 특히 계단 같은 경우는. 민주로 못 올라가. 너무 많지. 서울에서 지하에서 인터뷰를 했어. 계단이나. 나도 이렇게 겨우 겨우 내놨는데. 기자분이 계단이 이렇게 어렵게 났다. 이런 생각 하나가 중요해. 나를 추천하는데 어디 영화제는 당장에 못 돌아가니까 기계를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함으로써. 아, 저 사람이. 당연히. 기곱. 그러니까. 아, 불편함. 그런 생각 한 가지만 했으면 되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하나가 어렵지. 두 가지가 어렵지. 한 가지가 어렵지. 1cm만 사람이 커. 1cm하고 1cm 차이가 커요. 그렇죠. 바퀴니까. 그 정도 하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말 못한다고 욕도 많이 들고. 아니, 네가 뭔데. 있는 아이들. 네가 뭔데 영화를 말 못하는 게. 수고하고 수고하고 만든다. 이런 것도 많은데. 이걸 이겨내고 이겨내니까 이렇게 좋은 영화 같은 것 같아. 아유. 박수는 이럴 때 박수 한 번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됐다는 건 어떻네요. 장애 등급증은 결코 폐지가 아닙니다. 말만 바꾸니 심한 장애는 중증이고 심한 경증이야. 그런데 1개에서 3개까지는 심한 장애. 4개에서 6개는 심한 장애. 그럼 말만 바꾸는 거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우리 산도 다 틀려. 이런 사람은 저러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 250발. 이것을 육근등으로 맞추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아니, 장애인이 260도 아니고 육근등으로 맞추는 게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급 자체가 문제가 돼요. 이게 참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차츰차츰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다 뒤집기는 걸 모르죠. 그런데 약간 시력을 좋아지다. 좋아지고 있어요. 나도 장골 따 있고 활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서서히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감독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소리를 크게 내주시고 영화까지 만들어주시니까. 앞으로도 영화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 궁금해요. 일단은. 알지만 내가 복지에서 영화를 만들자. 그런데 장애 콜스틱을 물러서 알고. 활도 알고. 그런데 피자인들이 장애를 너무 몰라. 이 내용을 하나 둘씩 찾아서 영화를 만드는 게 낫고.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두 입술 꽃 깨물고 용기 낸 듯 말.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준비한 음료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공정무역 커피를 준비해봤어요. 이게 르완다 쿠카모 허니라는 원두인데요. 이게 협동조합에서 여러 명의 368명의 노부들이 같이 만든 커피래요. 커피예요. 그런데 원래는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빚도 많고 이자 내느라고 급급했는데 공정무역 방식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장애 비장애 차별 같은 것들을 논할 때 공정하지 않잖아요. 저희 세상이. 그래서 그런 공정한 세상의 상징을 가지고 제가 공정무역 커피를 준비했는데 혹시 드실 수 있으실까요? 시원하게.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긴장하셔서 또 힘드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이 딱 바라보는 세상이란 어떤 것 같아요? 감독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눈이 좋아서. 근데 세상은요. 지진되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그러니까 거짓이를 보고 지진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진되게 많으니까 영화가 수술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최진희입니다. 최근 톡톡카페3가 너튜브 채널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주 기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너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톡톡카페. 제가 직접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카페를 너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저번주에 올린 동영상이 무려 조회수가 15회.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너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요. 톡톡카페. 조태꼬알. 최수사님. 네. 조태꼬알이 뭔지 아세요? 알죠. 좋아요. 꾹. 댓글. 알림 설정. 그렇지. 맞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어떻게 안 되겠다 우리. 큰일 났어 이제. 나이 든 거 기대지 마. 죄송해요. 글로 배워가지고. 근데 저희도 여기 있는 이유가 이번 초대 손님은 뭔가 뉴스랑 관련이 있으신 분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어디 계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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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 MBC 보도국. 네. 근데 카메라를 어디 있는지. 아니 그냥 나를 봐도 되고. 아무데나 봐도 되고. 정말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MBC 신입 취재기자 이따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우. 시입 취재기자. 여기까지는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성함이 독특하시네요. 네. 부캐세요? 아니면 본캐세요? 아. 본명입니다. MBC 뉴스 MBC 뉴스 MBC 뉴스 이따근입니다. 이따근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의미로. 그렇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나요? 그 부모님이 뭐 할 때. 따끔하게 하라고. 진짜로?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의사가 되셨어야죠. 따끔. 따끔한데. 따끔. 네. 간호사분들도 저한테 농담 되게 많이 하세요. 뭐라고 농담해요? 따끔할 겁니다. 한 다음에 웃어요. 따끔할 겁니다. 하면서 네. 웃어요. 치과 의사가 됐어야 돼. 이따근이니까. 오늘 좀 잘 안 풀리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계속 저희가 죄송해져요? 네. 형제분들 이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동생이 정유리고. 응? 막내가 정환인데. 다 정자돌림. 뭐야.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왜 본인만 이름이 좀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아마 큰딸이라서 아빠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딸을 낳으면 따끔이라고 짓겠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셨대요. 정확히는 얘기 안 해주시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라. 진짜로요? 바꾸지도 못하게 하시고. 개명하고 싶어서 투쟁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많이 바꾸고 싶어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약간 받아들이신 게 맞는 게 저희가 기자님의 이메일 주소를 봤는데 아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이셨구나. 네. 좀 부담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학교다 보니까 뭐 항상 이렇게 첫날 선생님이 뭐 출석 부르고 이름 부를 때도 특이한 이름 보고 한 번 더 부르잖아요. 그런 뭐 시킬 때도 발표 같은 거 시킬 때 할 사람 없으면 특이한 이름 보고 시키고. 맞아. 이런 게 좀 싫었죠. 부담스럽고.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미팅을 들어갔는데. 그럴 때는 제가 가명을 씁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가명이 뭐예요? 부캐가 뭐예요? 제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아니 밝혀야 돼. 여기서 안 밝히면 그냥 끝나. 우리는 끝까지 가요. 뭐 미나 뭐 연수 이런. 이제 좀 예쁜 이름들. 예쁜 이름들. 그런 거를 좀 쓰고. 죄송한데 혹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아 이거는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제가 따끔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좀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그치. 자식은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히. 편안히. 그 아빠의 그따기야. 역시. 이게 뭐야. 그러면 나면은 무슨. 뭐 이 편안이면 이 편안. 이 편안이래. 아니 그거는 상호명이잖아. 편안하게 살라고 좀. 저는 따끔한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어린 시절에도 놀림을 많이 받고 좀. 상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했든 간에 내 이름이고. 그렇죠. 아빠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못 바꾼다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치인 데서는. 항상. 뭐. 그 안에서 주목받고. 혼날 때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였는데. 좀 자유스러운 세상으로 가니까. 대학을 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제가. 이름 가지고 눈에 띌 일이 없달까. 그렇게 된 거예요. 좀 편안해진 거죠. 제가 또 자유로운 것들을 하면서. 아 내가. 그러니까 세상이 넓구나. 제주도를 벗어나서. 서울에 가서. 세상이 넓고. 나는 막 그렇게 눈에 띄는 애가 아니구나. 먼지다 그냥. 그거를 알게 되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된 거죠. 아. 이 따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상처받는 일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도움받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이름이 좀 독특해서 좋았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오늘 불러주신 것도. 네. 저희 국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얘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름이 특이해서 부르는 거래. 이러면서. 농담하셔가지고. 아니 진담이에요.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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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 뭣도 없는데. 그래도. 이름이 특이해서. 이렇게 뭔가 화제가 될 수 있고. 기자는 또. 제보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기억을 해야 제가. 그렇죠. 뭔 일 있으면. 나 제보해야 된다 이거. 누구한테. 그렇죠. 아우치 엑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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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콘서트 있잖아요. 그런 걸 기획하는 공연 작가인들도 했었고. 연예인 가수팀들 들여보내시고요. 앞에 불 켜주시고 약간 이거 어울릴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좀 무대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좀 꿈이 있었어서. 그래서 직접 가수로? 가수까지는 아니고 대학로 극장 같은 거 시험 보기도 하고. 가끔 후배 될 뻔했네. 개그맨으로요? 아니. 저는 한 번도 개그맨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후배는 되려고 그래? 저희 엄마는 저한테 항상. 너 개그맨 뭐 한다고 하면. 아까 전극적인 점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전극 경기를 못해서 포기했어요. 그럼 개그맨이네. 그럼 내가 후배가 될 수도 있었어요. 네, 전극 경기를 못해서 그런 쪽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가 왜 다시 제주도 와서 기자를 하시게 되셨어요? 뭔가 좀 한 28쯤 되면서 안정적인 생활도 해야 되겠고. 제가 전공이 또 언론 전공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기자의 꿈을 꿨던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한참 그랬었고. 하면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시고 싶은 방송을 하면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생각했던 기자 생활과 해보니까. 물론 제주 MBC 최고예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솔직하게 어때요? 해보니까. 스스로 좀 부족한 게 많다는 거를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사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뭔가 신문이랑 방송도 또 되게 많이 다르고. 그렇죠. 기자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신문은 일단 제가 그냥 취재를 잘해서 제가 혼자 기사를 써서 선고를 하면 끝이 나는 일인데. 방송은 다 협업이잖아요. 영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실제 현장을 무조건 가야 되고. CCTV 같은 걸 제가 다. 저는 그 기자들이 다 따는 건지 이런 걸 몰랐거든요. 제가 CCTV를 발로 뛰어서 다 구해와야 되고. 이런 게 좀 쉽지 않구나. 그 CCTV 같은 거를 기자가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방송국에서 다 해주고. 기자는 그냥 앞에서 마이크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거는. 네. 절도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CCTV도 확보를 해야 돼요? 다 이제 본인이 발품 팔아서 열심히 찾고. 인터뷰에도 다 섭외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방송을. 그러면 사고가 탁 터졌어.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그걸 취재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뭔가 사건사고가 났다. 그렇죠. 그러면 뭐. 경찰 아니면 소방 쪽에 연락을 하면서. 상황이 어디서 발생했고. 육하원 측부터 확인을 해서. 그 현장을 일단 가야죠. 무조건. 잘 알려주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신고 들어오니까. 끊어야 된다고. 끊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냥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번호 바꿔가면서. 상황실.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경찰. 형사과장. 아는 사람. 어떻게든 해서. 거의 뭐 스팸 수준이네요. 따로. 그리고 취재원 중에. 제 연락처를 아예 차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핸드폰 몇 개 쓰세요? 하나 쓰는데. 네. 하나를 더. 업무 폰을 만들어야 되나. 근데 인맥 관리를 평소에 진짜 잘하셔야겠다. 그러네 진짜. 거의 형사급이네. 전화해서 안 되면 또. 발로 뛰어서. 가야죠. 가야죠. 가서 또 물어봐야 하고. 가서 또 이제 또. 약간 적대적인 표정을 지으면 또 안 알려주고. 웃으면서 쌩글쌩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살살살살해서 또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기사거리를. 맞아요 맞아요. 저는 듣기만 해도 약간 피곤할 것 같은 게. 이게 자기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발로 뛴다 발로 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발로 뛰는 것 같네요. 정말 바쁘실 것 같아. 오늘 제가 한 8시에 회사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한 7시 한 40분 이쯤에 회사로 가서. 좀 뭐. 피곤할 때는 좀 그렇기도 한데. 뭐. 저희의 일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 24시간. 세상은 돌아가니까. 언제든 이렇게 대기했다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새. 놀림 받는 게 있는데. 돌고래 전문기자라고. 네. 아 뭐 그 돌고래를 키우는 그런 수족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돌고래 운영을 더 이상 안 하면서. 돌고래 쇼를 운영을 안 하고. 이제 호텔 같은 거 사업을 하면서. 그 남아있는 돌고래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 방류를 약속을 했는데. 네. 몰래 이제 다른 육지에 있는 거제도에 있는 수족관으로 보낸 거예요. 걔네를. 근데 보냈다라는 그 제보를 입수를 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본 정황만 있지. 그 돌고래한테 인터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 제주도에 있던 애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거제도를 가볼 수도 없고. 그렇죠. 퍼시픽 리솜의 핵심 간부인 고 씨는. 지난달 24일. 제주항에서 큰 돌고래인 태지와 아랑이를 불법 반출할 때. 화물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돌고래 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약속했던. 후반 측이 돌고래를 몰래 거제로 옮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등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X쏠 người했습니다. zuhر 저희는 계속 해야 되는데 통화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막내고 안에서 통화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자꾸 취재를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요새 좀 선배들이 그걸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놀리고 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디서 통화를 해요? 다 이제 사무실 내 자리에서 이렇게 속닥속닥 하시거나 아니면 나가서 뭐 로비나 이런 데서 통화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중요한 거를 내가 지금 촛보를 듣고 있는데 다른 기자님이, 선배 기자님이 딱 들으면 야, 따끔하나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요. 왜? 왜? 그런 상황이... 박 기자. 김 기자, 김 기자. 그러지 않아요? 김 기자 그렇잖아, 나 알고 있는데. 따끔히 돌고래 건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일단 줘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선배들은 전혀 없고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워서 통화하는 게 아직 막 당당하게 하기가 좀 그래서 편집이 자꾸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좀 기자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좀 사고 현장이나 이런 데 있고 아무래도 좀 험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성격도 좀 밝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취재원들도 쉽게 생각을 해서 여러 제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서울 생활을 한 제가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끝에는 되게 많이 좀 외롭고 지쳤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 때 진짜 힘들어서 막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럴 때 제가 가끔 일하다가 쉬고 싶을 때 제주도로 오더라고요. 고향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와서 바다 한 번 보고 바람 쐬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제주 MBC가 공고가 뜨니까 눈에 들어온 거죠. 너무 잘 됐다. 그렇죠. 그전에는 되게 자연, 제주하면 고향, 자연, 부모님 계시고 이렇게만 좋게 평화로운 섬이라고 진짜 평화의 섬 제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기자로 오니까 기자회견이나 집회나 갈등이 되게 많은 섬이에요. 제주가. 하루에도 제가 체크하는 집회 신고만 해도 여러 개고 그러니까 좁은 섬인데 그런 것도 많고 또 언론사도 진짜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나 수준이 그만큼 또 높고 좀 진짜 좋은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두 입술 꽃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한 잔 할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최스타님이 우리 이따근 기자님을 위해서 멋진 음료수를 준비했어요. 이 음료수는 무엇인가요? 이 커피는 스프링 바이브 봄의 노래라는 커피예요. 너무 멋있죠? 이 커피는 사실은 블렌드된 두 가지 원두가 섞여 있는 커피인데요. 하나는 에티오피아 게이샤라고 진짜 고급스럽고 비싸고 향이 좋은 커피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브라질 프리미어 원두라고 하는 게 섞여 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게이샤 원두가 턱 쏘는 산미가 있는 걸로 유명해서 왜 제가 이거 골랐는지 아시겠죠? 따끔하네. 커피 중에 가장 따끔한 커피네. 따끔 커피. 그걸 따끔한 커피를 이따근 기자에게 또 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저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역시 성격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맛 맛도. 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따끔 기자가 바라보는 세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 세상이요? 세상을. 그 그래도 기자가 됐으니까. 좀 기자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뭐 집회, 시위 집회를 가든 아니면 뭐 도청에 뭐 회의 같은 거를 가든 기자한테 있는 특권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사건, 사고 나서 경찰한테 전화를 해요. 그냥 전화를 하면서 MBC 이따근 기자입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지. 사실 뭐 그냥 이따근입니다라고 하면 대답을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뭐 노동자분들이 막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는 건 기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수 있는 것이 굉장한 기자만의 특권이 아닌가. 기자가 가지는 하나가 있다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잘 물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나 약자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물어주고 취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게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기자의 일이라는 생각을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엄마가 대본 써줬죠, 어제? 그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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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탄다! 자꾸 탄다!